시아파 마을이 림병대에 기습 공격을 맡고 있는 미유군 코만치 레드소대 시간은 블랙선데이 전투라고 물리는 사건 발생 2주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제1기병사단 소속 쉐인 아고에로 중에는 이라크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는데 주둔지 사드르시티는 바그다드의 빈민가로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제1기병사단 장병들은 수송차에 탑승하고 사드르시티에 배치된 대원들은 그곳의 치안 유지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고에로 중위가 이끄는 코만치 레드소대는 위생지원 임무를 맡고 있었고 시아파 성직자 묵그타다 알사드리의 추종자 무리들이 거리에 등장하는데 묵그타다가 통제하는 마디 민병대는 미군의 철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죠. 그때 무언가에 놀란 정화조 차량 운전기사가 갑자기 현장에서 이탈하곤 아고에로의 코만치 레드소대는 정화조 차량을 급히 쫓아가는데 마흐드 민병대의 매복 공격이 시작됩니다. 선도 차량인 레드원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후속 차량들이 보이지 않자 아고에로 중위는 차를 돌립니다. 적의 알피지 공격으로 차량 두 대가 파괴된 사람 설상가상으로 첸 병장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는데 지원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소대원들을 대피한 장소를 찾아야죠. 인근 민가 하나를 점거하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아고에로 중위 하지만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 전이라 소대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고 민가에 숨어든 대원들은 주민들을 포박하고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고립된 소대의 구출 인물을 위해 볼레스키 중령은 좌표를 요청하지만 아고에로 중위도 그들의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치명상을 당한 에디첸 병장은 결국 저흔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마흐디 민병대의 공격은 재정비를 위해 잠시 멈춘 상태였죠. 적 방어선 돌파를 위해 크루세이더 긴급 대응 부대가 먼저 출동하군 구조 인물을 마친 볼레스키 중령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루세이더 신속 대응 부대는 적 매복 공격에 철수해야만 했고 크루세이더 신속 대응 부대는 적 매복 공격에 철수해야만 했고 볼레스키 중령과 대놈이 대회가 이끄는 레스큐 1,2조가 구출 인물을 위해 출발합니다. 구조대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악외로 중이는 조명탄을 찾아야 했고 조명탄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라이델 상병이 아구에로 중이와 동행했죠. 한편 대놈이 대회가 이끄는 구조대 1은 순조롭게 마을 안으로 진입하군 진입로가 버스로 막혀있자 브라보루트를 선택해 우회하는데 곧바로 적과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구조대 2의 수장 볼레스키 중령도 브라보루트를 따라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임무 출발 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밀튼버그 하사는 병사들과 동석합니다. 같은 시각 구조대 1을 노리고 내복한 적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마흐드 민병대가 계획한 대로 이동한 구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한편 볼레스키 중령이 이끄는 구조대 2도 시가지 내부로 진입하군 구조대 1과는 다른 코스인 코퍼루트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구조대 2도 적의 매복 공격에 속숭책으로 당할 뿐이었고 대누미 대위는 차량이 박살나자 대원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했죠. 보킹병장의 말처럼 시아파가 노린 건 구조대 1과 구조대 2의 대원들이었고 적들은 예상 가능한 루트를 폐쇄하여 미군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동편 밀틴버그 아사가 탑승한 차량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대누미대가 있기는 구조대 1은 사상자 수송을 위해 철수를 결정합니다. 볼레스키 중령의 구조대 2도 재정비를 위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엔진 고장으로 밀틴버그 아사와 병사들은 시가지에 잔류하게 되었고 볼부로 복귀한 볼레스키 중령은 적지에 남아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편 대누미대인은 본부로 복귀하지 않았고 고립된 소대를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중령에게 보고하는데 적지에 남아있는 밀틴버그의 소대 또한 찾아야죠. 전역이 되자 코만치 레드소대를 향한 민병대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고 아구에르 중위는 적 수류탄 공격에 잠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난 망가진 1도 but how are we supposed to rescue 2 플ators with just this. Goddamn! 이거! 교전 중 수류탄 피해를 입은 아고에르준니는 무사했지만 구조대는 이탈한 밀틴버그의 소대를 찾아야 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되었죠. 적들은 미끼로 썼던 코만치의 레드소대가 필요없어지자 집중공격을 가합니다. 밀틴버그의 소대는 차량 수류유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발이 묶이는데 PKM 사수까지 등장했지만 공격하던 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때 재정비를 마친 크루세이더 신속 대응 부대가 다시 출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만치 레드소대 주위로 민간인들이 몰려들었고 적군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려 하자 아고에르준니는 대원들을 소집했죠. 중인은 통역사 자심을 통해 가까이 오면 방어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밀틴버그의 소대를 찾던 코만치 화이트 정찰조는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건물 안을 수색 중이던 밀틴버그와 대원들을 발견했죠. 적군들과 지저끈 민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원들은 멘붕에 빠지는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아고에르준니는 자심에게도 무기를 들게 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중의를 본 자심은 사람들을 설득해보려 했죠. 적군이 총을 쏘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자 아고에르준니는 결단을 내려냈습니다. 모두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그때 본부로부터 그나마 희소식이 들려왔고 밀틴버그 소대와 합류한 대놈이 대위는 구조대를 재정비하고 출동 준비를 하는데 그들은 구출지점에서 크루세이더 소대와 만나기 전까지 적군의 포화를 뚫어야죠. 재정비를 마친 구조팀이 출동하자 적군들도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코만치 레드소대는 첫번째 플레이어를 터뜨려 구조팀에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팀의 마지막 대열 장갑 수송차량에 탄 밀틴버그의 소대에서는 희생자가 속출했고 구출지점에서 마지막 플레이어가 터졌지만 포화와 연기 속에서 식별이 불가능했죠. 결국 구조팀은 구출지점을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절망의 순간 아고에르 중이가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PKM 사수가 공격해오자 복팀 병장이 그를 해치웠고 헬멧에 총알을 맞은 아고에르 중이는 다행히 가벼운 내진탕 증세만 보였죠. 구출지점을 지나친 구조팀에서는 대원들의 피해 상황만 커져갔고 결국 볼레스키 중령은 작전 중단을 명령하는데 밀틴버그 소대의 장갑 수송차량이 고장으로 또다시 고립되고 말았죠. 그때 상부에서 공중지원 허가가 떨어지자 헬기 두 대가 출동했고 헬기가 탐조 등으로 위치를 파악하도록 VS-17 패널을 지붕 위에 펼쳐놓습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식별이 불가하자 대원들은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근처에 도착한 크루스에더가 정확한 구출 자표를 요구했죠. 그때 헬기에서 열아상 카메라로 구출지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적군을 식별한 헬기는 주변의 적들을 싹쓸이 했고 크루세이더 신속배응부대도 구출지점에 도착했죠. 하지만 연기로 시야가 가려져 또다시 구출 지점을 지나치려 하자. 아고에르 중위는 손전등을 들고 사지로 뛰쳐나갑니다. 중위를 발견한 크루세이더는 그들을 향해 다시 돌아왔죠. 한편 적군을 발견한 밀턴버거 하사는 끝까지 그를 뒤쫓았고 자신의 죽음을 즉감한 밀턴버거는 모든 걸 내려놓는데 다행히 미군의 우호적인 자들에게 발견되어 밀턴버거의 소대도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코만치 레드 소대의 유일한 전사자인 챔병장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무기를 반납한 자심은 어머니를 보러 간다며 현장에서 대원들과 헤어졌죠. 그렇게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대원들은 죽음에서 살아돌아온 바로 다음 날에도 도시 수복 작업을 해왔죠. 자심은 코만치 레드 소대의 통역사로 다시 돌아왔고 대원들이 전사한 전우들을 애도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F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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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H